두산 공작기계 수준인 25%의 R&D 인력 비율을 유지하며 지속적이고 과감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국내 최대 공작기계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며 세계적 수준의 제품개발 능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FMS, HMC 라인과 한 개의 오면 가공기 FMS 라인이 있습니다. 각각 수평형 머시닝센터인 HM8000 4대와 NHM8000 3대, 오면 가공기 3대, 그리고 팔레트 보관장치, 무인대차, 셋업 스테이션, 세척기, 중앙제어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대 72시간 무인 가공이 가능하고 NHM8000 FMS 라인의 경우 매트릭스 툴 매거진의 262개의 공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번의 세팅으로 오면 가공 및 무인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극대화됩니다. 최대 72시간 무인 가동됩니다. 정밀 가공실에서는 공작기계의 고정밀 부품을 가공합니다. 정밀도 유지를 위해 항원 항습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핀들 연삭실에서는 터닝센터, 머시닝센터, 보링머신 스핀들 및 슬리브를 정밀 연삭합니다. 터닝센터 및 머시닝센터의 스핀들 헤드 조립장입니다. 정밀도를 위해 항원 항습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어링을 조립하는 클린룸에서는 반도체 조립장 수준의 청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터닝센터 조립 라인에서는 1인의 작업자가 시작부터 완성까지 책임을 지고 작업을 수행하는 셀 생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정밀도를 기본으로 다축, 복합가공 터닝센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제동인인증시험측정실을 운영하며, 다양한 초정밀 시험측정장비를 보유해 분석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정밀 측정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시닝센터 조립 라인인 이곳은 수평형, 수직형 머시닝센터 및 오축 가공기 등 고정밀, 고속 가공에 적합한 하이엔드 장비를 조립하는 곳입니다. 옵티멀 솔루션 센터에서는 개발된 장비에 대한 가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개발 장비에 대한 고객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평가센터에서는 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선행적으로 핵심 유니트의 신뢰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공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하이엔드 장비의 조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공작기계 구입에서 폐기까지, 장비 수명 전 기간 동안, 기술지원 및 출동 서비스 등 라이프사이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CNC 공작기계 사용자를 위한 무료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품 창고에는 신속하게 부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실시간 고객의 요청에 대응하고 있으며, 부품 관리를 포함하여 오더에서 배송까지 전체 물류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남산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성주공장은 2014년 1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성주공장은 대형 가공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대형 장비의 집중 생산을 위해 부산 공작기계가 수십 년간 공작기계를 생산하면서 발견한 노하우를 모두 적용한 최신식 공장입니다. 대형 수평 수직형 터닝센터를 비롯하여 대형 보링기, 대형 수직형 머시닝센터와 오면 가공 운영기 등의 대형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20m의 높이와 15,292제곱미터의 넓이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대 50톤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도 갖췄습니다. 고속필트인 스핀드를 적용한 대형 운영 머시닝센터인 BM 시리즈와 수평형 NC보링 머신인 DBC 시리즈입니다. BM 시리즈는 대형 공작물 가공 및 금염 가공을 위한 안정된 구조로 설계되어 이곳에서 조립되고 있으며 DBC 시리즈는 중대형 부품 가공을 위한 생산지원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면 가공 운영 머시닝센터인 DCM 시리즈의 모습입니다. 중절삭부터 정밀 가공까지 부품 가공부터 금염 가공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형 수평형 머시닝센터인 HM 시리즈의 모습입니다. 대형 머시닝센터 장비인 링스 9500 VM 시리즈 조립과 그 베이스를 조립하는 조립장입니다. 대형 터닝센터인 푸마 600, 700, 800 18인치 척 이상 2축부터 Y축 기능까지 갖춘 대형 수평형 터닝센터 장비의 조립 라인입니다. 대형 램타입 수직형 터닝센터 장비는 넓은 가공 영역과 강력한 중절삭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장이 곧 우리의 성장이라는 믿음으로 당신의 신뢰를 혁신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